주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기 위해 앞뒤로 왔다 갔다를 반복해보고 앞쪽으로도 주차를 시도해보지만 여성 운전자는 결국 주차를 포기합니다. 여성은 물론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부담이 되는 주차. 앞으로는 이런 주차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또 불러올 수 있는 무인 발레 주차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를 무인으로 주차시키고 다시 부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카메라 센서를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 보는 것과 동일한 눈이 되어서 카메라가 주행 상황을 인지하고 주차를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공원과 같은 큰 공간에서 자동차가 빈 주차 공간을 찾아 정확히 주차한 뒤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주차된 위치와 주변 영상을 전송해줍니다. 차량에 장착된 5개의 카메라 센서와 초음파 센서와 함께 주차면에 미리 설치한 센서를 결합해 차량을 완전 자동으로 주차하는 기술입니다. 아직은 주차장 내 지도 등이 선행적으로 완비된 자동주차 관리 시스템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해당 주차장의 지도를 앱을 이용해 다운받아야 합니다. 무인 발레 자동차 설치 비용도 200만 원대로 상용화와 시장성도 높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무인 발레 주차 기술은 오늘 2018년까지 상용화를 마친 뒤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연간 18조 원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과 연간 7만 5천 리터의 휘발유 전략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진흥형 자동차와 도로 인프라 기반 IT 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인 발레 주차 기술. 시계 탄마를 통해 부르면 쏜살같이 달려오는 공상과학 영화 속에 첨단 자동차가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